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어떤 귀신이 나올까요? 그림 속에 숨어있던 귀신 연금술 실수로 만들어진 화동기 자감 합체 귀신 화동자 돼지요 번개 충전 다음에 나올 귀신은 아이들 동상으로 흡수하는 동상기! 곰팡이로 만들어진 귀신 포자기! 동상기 포자기 합체 귀신 동상 포자기 돼지요 번개 충전 나머지 귀신도 맞춰봐요 형신발 찾아다니는 양갱이 구름달 그림자 귀신 팬텀토르소 양갱이 팬텀토르소 합체 귀신 양갱토르소 돼지요 번개 충전 마지막 귀신은 설산의 얼음 괴수 웬디고 지독한 냄새 귀신 취생 웬디고 취생 합체 귀신 웬디 취생 돼지요 번개 충전 식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akat 구독과 좋아요 SD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